6, 7, 8, 1, 2, 자, 복복을 크게 하면서 골반 밀어주세요, 3, 옆구리 근육 의식하시고요, 4, and 반대, 4번, 1, 골반 올리고, 2, 3, 4, and 깍지 껴서, 1, 골반, 2, 3, 4, and 정면 반대 갈게요, 1, 2, 3, 4, and stop, 빠르게 골반, 1, 2, 3, 4, 5, 6, 7, 8, 반대 8번, 1, 2, 3, 4, 4, 5, 6, 7, 8, 같이 껴서, 그대로, 1, 2, 3, 4, 5, 6, 7, 8, 다음 동작, 2, 2, 3, 4, 4, 5, 6, 7, 8, 전면 가고, 복부를 부기면서 원위치에서 동작해주세요, 2, 천천히, 3, 4, 5, 6, 6, 7, 8, 이동하면서, 1, 2, 3, 4, 5, 6, 7, 8, 한 번 더, 2, 2, 3, 4, 5, 6, 7, 8, 한 번 더, 2, 2, 3, 4, 1, 2, 3, 4, 3, 4, 5, 6, 7, 8, 5, 2, 2, 2, 1, 2, 1, 2, 1, 2, 1, 2, 1, 2, and 8번, 2, 3, 4, 5, 5, 6, 7, 크로스 1, 2, 3, 4, 5, 6, 7, 타판 1, 2, 3, 자, 동작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5, 6, 좋아요 7, 8, 한 번 더 2, 2, 3, 4, 5, 6, 7, 옆구리 넘기기 바운스 옆구리, 2, 3, 정면, 반대 2, 3, 4, 3, 2, 3, 4, 4, 2, 3, 1 템포 1, 2, 3, 4, 5, 6, 이 템은 골반이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체 골반 고정해주세요 1, 2, 3, 4, 5, 6, 7, 8, 앤 팔꿈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상태에서 하체는 고정한 상태 1, 2, 3, 4, 5, 6, 7, 8, 계속 갈게요 2, 2, 3, 4, 5, 6, 7, 8, 스쿼크 앉아서 1, 2, 3, 4, 5, 6, 7, 8, 일어서고 반대 1, 2, 3, 4, 5, 6, 7, 8, 자, 와이드 스쿼트 갈게요 1, 2, 3, 4, 5, 6, 7, 8, 반대 1, 2, 3, 4, 5, 6, 7, 8, 타선 1, 2, 3, 4, 5, 6, 7, 8, 1, 정면 2, 정면 3, 골반 고정해주세요 좋아요 3, 4, 5, 6, 7, 8, 앤 천천히 허리 이완시켜주세요 2, 반대 2번 1, 2, 네, 수고하셨습니다